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시원합니다. 나오세요. 구매뿐은 아줌마 김윤미입니다. 여기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셔서 우리 즐거워 기단해 주실까요? 아 송인호 오빠가 저를 리포터 부르듯이 김윤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아 제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방송국입니다. 김윤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전국노래자란 교통방송입니다. 현재 이 시각 인생고속도로 속보입니다. 송인호 오빠가 90도로로 정주행 중이다. 이곳 양산에서 역주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이어 달리던 차량들도 일제의 속도를 줄이며 오빠의 역주행을 돕고 있으니 기적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은행해 주시길 바라며 송인호 오빠 인생은 역주행 차는 청주행 아시죠? 아 예예예 아이고 지금까지 교통방송이 났습니다. 아 예예 고운의 경우를 주셨습니다. 자, 하실 노래는? 박윤경의 1234입니다. 고맙습니다. 1234 박윤경의 1334입니다. 축가하신 그대 눈에 손실여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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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내 사랑해 1, 2, 3, 4!